일단 도는 거 전에 도는 게 왜 생겼냐 하면 이게 입선이야, 입선. 좌선 입선 하면 입선이라고. 이렇게 발을 벌린 다음에 바깥을 11자로. 바깥을 11자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스키 A자나 A자 그런 느낌. 힘 빼고 툭 앉아. 그리고 앉아서 팔을 팔도 이렇게 툭하고 걸쳐놔요. 이렇게 툭하고 걸쳐놔요. 진시황릉에 보면 토용들이지. 그거 자세. 운동회가 앞으로 너무 나와서 그렇지, 그렇지. 투가 앉아야 되니까. 있는 상태에서 투가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2시간씩 서 있는 게 수련이에요. 2시간씩 서 있는 게 수련이에요. 2시간이요? 넌 전 친구도 너무 아픈데. 넌 전 친구도 너무 아픈데. 짱짱 입선이 그래서 입선이구나. 입선이야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거를 2시간 서 있으려면 몸이 막 벌벌벌 떨리고 막 빙빙 돌고. 그거를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놔둬버리면 돌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는 게 일부러 도는 게 아니고 몸이 돌면 그냥 놔두는 거라고 이게. 지금 집안 10바퀴 도시는데 지금. 돌리기 시작한다고. 돈다. 최고의 운동이야. 돈다. 기마세가 다차게. 지스스도 도는 것 같아. 이건 이제 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건 일부러 도는 거야. 이건 일부러 도는 거야. 일부러 돌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발이. 1억짜리라고 조심해 조심해. 몸이 가는 대로 돌게 되면 스텝이. 누스러는 사람들이 그. 보법처럼. 누스러는 사람들이 그. 보법처럼. 자연스럽다고 이게 도는 게. 도는 게 이 발 자체가. 빨리 돌 때는. 여기가 피가 몰려가지고 이만해져. 그 정도로 빨리요? 그렇지. 빨리 돌 때는. 빨리 돌 때는 막 이렇게 돌아. 막 이렇게 돌아. 한 발로 그냥. 막 이렇게 돌아. 한 발로 그냥. 나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지금 아마 한 1500일. 근데 난 그냥 뛰는 게 아니고. 돌아요. 돌아요 빙글빙글. 예. 나중에 좀 따로 전수 받겠습니다. 나는 그대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야. 진실한 동안. 도는 거야? 2024년도에 끝나. 2024년도에 끝나. 해보자 이거. 김아. 김아. 저희 한번 봐주십시오 선배님. 우리가 한 3분이라도 돌아보자고요. 자 가자. 돌로 갈까요? 한번 돌아보자. 갈까요? 가자. 돌아봐. 가자 가자. 일부러 돌리면 어려울 거야. 어쨌든 간에.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와 세상이 도는데. 와 너무 돈다. 근데. 내 Roth은 전? 내가 돈다. 진실하게. 우리 정의자. 우리 정의자. 내 정의자.